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크로스 테스크 클래시피케이션 for EASY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한 석박사 통합과정 이영탁입니다. 해당 연구는 Transactions on Neural Systems and Rehabilitation Engineering이라는 저널에 게재된 논문이고, 상위 10% 안에 드는 좋은 저널입니다. 이 연구는 4가지 워크로드 과제를 수행하고 테스크를 크로스해가면서 학습 및 테스트한 트랜스퍼러닝 연구입니다. 그래서 인트로부터 살펴보면 작업자들의 멘탈 워크로드 상태는 작업 수행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과도한 작업량, 그러니까 그냥 피곤하면 사람의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멘탈 워크로드를 평가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동안에는 설문 중심, 그리고 테스크를 얼마나 잘 수행했는지, 그리고 뇌파와 같은 신경 생리학적인 현상을 중심으로 이렇게 워크로드들을 측정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뇌파 기반으로 멘탈 워크로드를 평가하는 사전 연구들이 많았는데, PSD나 런니니어 피처를 썼다고 합니다. 엔트로피 같은 피처를 이야기를 하고, 문제점이 이 피처들이 테스크 종류에 따라서 성능이 많이 달라가지고 일반화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테스크마다 사용되는 내 영역이나 정보 처리 방법이 다르기 때문일 건데, 저희가 이제 멘탈 스메릭이나 모터 이미지리 분석을 해보면 현상이 굉장히 다르게 나오죠. 멘탈 스메릭은 전두엽, 그리고 모터 이미지리는 측두엽의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는 것처럼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커먼 피처를 셀렉션하는 것, 그리고 트랜스포러닝,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커먼 피처 셀렉션은 말 그대로 테스크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유의미한 피처를 찾는 걸 의미하는 거고, 트랜스포러닝은 뇌파 특징이 이제 동일한 혹은 유사한 확률 분포를 가질 수 있도록 이런 변환 한수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매개변수를 찾는 거죠. 그래서 다들 이미 트랜스포러닝이 뭔지는 알고 있을 테고, 인트로에 있는 문장을 인용하다 보니까 말을 어렵게 했는데, 한마디로 이제 트랜스포러닝은 다른 테스크와 같은 분포들을 가지도록 이제 모델을 훈련시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들 이런 그림을 한 번씩 본 적이 있으실 텐데, 왼쪽에 있는 것처럼 이제 분포들이 이렇게 원래는 테스크가 다르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이런 떨어져 있는 이런 피처들, 샘플들을 이렇게 같은 선상에 유치할 수 있도록 변환해주는 이런 매개변수를 찾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러닝을 적용한 다양한 연구들이 있었는데, 간과한 포인트들이 몇 개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대부분의 연구들이 피처를 뽑으면 템포럴에 대해서만 뽑거나, 스펙트럴에 대해서만 뽑는 그런 싱글 디멘션에서 진행했다는 점인데, 이제 내에서 정보 처리하는 건 이제 당연히 시간적인 것도 있고, 주파수적인 것도 있고, 그리고 다양한 채널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채널에 대한 요인 등 이렇게 다양한 요인들이 이제 실제로 영향을 미치고 사용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한 가지 디멘션에 대해서만 분석을 하면 정보 손실이 낫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 손실이 안 나려면 모두를 한꺼번에 고려해야 되는 그런 인풋 텐서를 만들고, 그거에 맞는 모델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이런 요소들을 모두 고려할 수 있는, 이런 텐서 추출 방법이랑 트랜스포러닝 방법을 제안한다고 합니다. 먼저 이 연구는 총 네 가지 테스크에 대해서 세 가지 difficulty, 그러니까 난이도를 가지고 실험을 진행을 했고요. N100이라는 하나의 테스크에 네 가지 자극이라고 말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 난이도는 이제 N 숫자에 맞춰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쉬운 건 1백, 그리고 제일 어려운 건 3백입니다. 과제는 여기 있는 것처럼 버블, 그리고 오브젝트, 스페이스 버블, 스페이스 오브젝트 이렇게 있는데, 버블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것처럼 그냥 영어 스펠링이 나오는 거고, 오브젝트는 이런 바나나처럼 물체가 나오는 걸 의미합니다.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글씨 위치가 지금 다 다르죠. 그래서 이런 위치를 신경 쓰는 그런 테스크입니다. 그래서 저도 읽다가 이 부분이 좀 헷갈렸는데, 사전 연구들을 보니까 이제 이런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문자나 물체는 바뀌지 않고 위치만 바뀌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B로 고정을 하면 B의 위치만 바뀐다거나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예시로는 D랑 A랑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자세히 안 나왔는데, 이걸 이제 이 실험을 한 연구팀에서 낸 논문을 보니까 그냥 위치만 바뀌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런 위치까지 같이 고려를 하면 당연히 난이도가 뭐 3단계가 아니라 훨씬 많은 난이도가 있었어야겠죠. 뭐 투백인데 위치까지 고려해야 된다면 엄청 어려웠을 테니까요. 그래서 실험은 이렇게 진행을 했고, 총 60개 채널에서 EEG 측정하고 1에서 20Hz로 밴드패스하고, ICA를 이용해서 노이즈도 제거했다고 합니다. 아마 사용된 주파수가 지금 1에서 20Hz인데, 집중력이랑 관련되어 있다고 알려진 세타나 알파를 고려하기 위함인 것 같고, 이제 세타나 알파 이외에 델타나 베타가 대역이 조금씩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냥 넓게 잡은 게 아닌가 생각되고, 어, 참고로 이제 뭐 타입도 4개고, 뭐 디피컬티가 3개 이렇게 했는데, 이 연구에서는 그냥 난이도, 이 3디피컬티를 분류하는 3클래스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워크로드는 난이도에 비례할 테니까요. 그래서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플로우 차트를 보면, EEG 데이터에 타임 프리퀸시 분석을 적용해서 ERSP 맵을 추출하고, 이런 3차원의 데이터를 얻습니다. 이제 뭐 채널, 그리고 시간 주파수, 이렇게 인프 텐서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3D 인프 텐서에 대해서 트랜스퍼러닝을 진행을 합니다. 참고로 이 트랜스퍼러닝에도 다양한 기법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어댑테이션 방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랜스퍼러닝이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어댑테이션 방법을 사용했다고 하고, 이 어댑테이션은 4가지 자국 종류에 대해서 진행이 됐고, 버블로 트레이닝, 나머지 오브젝트, 스페이스 버블, 스페이스 오브젝트를 테스트로 쓰는, 뭐 이런 크로스 테스크 방법을 사용을 했고, 이 트랜스퍼러닝이 다음에 좀 독특한데, 이 피처 스페이스를 변환한 다음에도 이렇게 피처 셀렉션을 해주는, 좀 특이한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 기법은 피처 스코어를 사용했다고 하고, 사실 A랑 C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여기 B에 있는 트랜스퍼러닝이 사실 중요한 부분이라서, 자세한 설명은 뒤에서 하겠습니다. 사실 이 논문에서 좀 그림 설명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림 설명은 없고, 식만 한 10개가 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다 설명하기는 힘들고, 지루할 것 같아서 핵심이 되는 식들만 이렇게 3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퍼러닝에 사용되는 이런 식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또 확인을 해야 될 게, 이제 세타랑 뮤를 이제, 뒤에 결과에서도 보여드리겠지만,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그런 파라미터들이고, 일단 식을 먼저 살펴보면, 트랜스퍼러닝에서, 트랜스퍼러닝의 어댑테이션에서 고려해야 될 중요한 팩터는 두 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당연히 분류도 잘해야 되고, 새로운 데이터를 새로운 스페이스에 잘 프로젝션 시켜야 되는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이 여기에 있는, 1번식에 있는 L-distribution이랑 L-discrimination입니다. 세타는 이 둘의 가정치를 의미를 하고요,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것인가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2번식을 보면, 이렇게 L-distribution 먼저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건 이제 분포만 고려하는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L은 loss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그래서 이 distribution에 대한 loss를 최대한 줄이는 게 목표고, 이 식이 굉장히 지금 복잡해 보이는데, 의미 자체는 되게 쉽습니다. 일단 여기서 보여드리는 모든 식의 목표는 최적의 P와 U를 찾아내는 겁니다. P를 구하면 U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라서, 따지고 보면 최적의 변환 함수라고 불리는 P를 찾아내는 게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P랑 U가 있는데, P는 이제 프로젝션 매트릭스, 변환 함수고요, U는 이제 새로운 프로젝션 된 새로운 스페이스를 말을 하는 겁니다. 뭐 서브 스페이스라고 표현을 하고, NSR&T는 샘플의 개수인데요, S는 소스, 그리고 T는 타겟입니다. 여기서 혹시나 이제 소스랑 타겟을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제 소스는 이제 모델을 사전학습할 때 사용되는 데이터를 의미를 하고, 타겟은 데이터에 사용되는 테스트랑, 이제 파인 튜닝할 때 사용되는 데이터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 인터뷰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소스랑 타겟은 이제 분포가 완전히 다르겠죠? 여기 연구에서 빗대면 이제 소스는 버블에 대한 데이터들이고, 이제 타겟은 뭐 스페이스나 오브젝트 이런 다른 테스크들이 될 거고, 그래서 이 두 데이터가 같은 스페이스에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 두 데이터 중 하나에는 변환 함수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소스 데이터에 변환 함수 P를 넣어서, 이제 이 P라는 변환 함수를 사용을 해서 U라는 새로운 매트릭스에 이제 프로젝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식에서는 보면은 P랑 소스의 이런 분포랑, 근데 P를 더 곱해서 이제 U라는 새로운 스페이스에 들어가는 이 분포랑, 타겟의 분포가 이제 최소화가 되는, 이거 이제 노움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 둘의 차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모델의 학습을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P를 잘 구하면 이 U라는 스페이스 안에서 얼마나 이 분포들이 같은지 비슷한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뒤쪽에는 클래스에 대한 게 들어있는데, 뭐 앞에는 클래스 상관없이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고, 당연히 이제 클래스 간의 차이도 있어서 분류를 더 잘해야 되니까, 이런 클래스끼리만 해서도 이제 로스가 잘 나오도록, 이렇게 두 가지 로스를 함께 충족하는 이런 L 디스트리뷰션을 구해야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뮤가 들어가는데 이제 둘 중에 분포 자체가 중요하냐, 아니면 클래스를 고려하는 게 더 중요하냐, 이런 걸 보려고 뮤라는 가중치를 준 거고요. 뒤에 결과에서 최적의 뮤가 무엇인지라는 그런 결과들이 있습니다. 식 3번 같은 경우에는 L 디스크리미네이션인데, 이거는 이제 이 식에서 찾고 싶은 건 분류가 잘 되도록 하는 최적의 제타를 구하는 겁니다. 이 제타를 의미를 하고, 왜 제타만 구하냐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L between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 간의 차이, 그리고 with는 클래스 내에서 차이를 의미하거든요. 근데 보면은 이제 여기에서 MS랑 MT가 새로 나오는데, 이거는 전체 데이터의 평균 값을 의미하고요. 여기 새로 나온 GS랑 GT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젝션 된 데이터의 피처의 분포를 의미합니다. 여기에 당연히 GS랑 GT에는 여기 있는 P랑 U가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겠죠. 결국에는 최적의 P를 찾는 문제를 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 B between을 보면은 MS랑 MT밖에 없죠. 그러면 여기는 P랑 U가 전혀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거의 상수나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는 최적화가 불가능하고, 여기 within에서 최적화를 하기 때문에 이런 제타라는 파라미터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클래스 안에서 샘플들이 최대로 모이도록 하는 P를 찾아내야 되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포에 대한 P도 잘 찾아야 되고, 여기 discrimination에 대한 분포도 잘 찾아야 되는, 그런 최적의 P를 이제 구하는 작업이 트랜스포러닝 과정이고요. 사실 이 3번식은 트랜스포러닝을 떠나가지고 여기 GS랑 GT가 다른 일반적인 MS나 MT로 바뀌게 되면 이제 모든 분류의 기초가 되는 부분이라서 다들 한 번씩 일반화된 식을 찾아봐도 좋고, 공부를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이 너무 길었는데 결과는 이제 되게 단순합니다. 먼저 분류 결과인데 트랜스포러닝을 한 경우에는 테스크끼리 이제 같은 테스크로 테스트 트레이닝하고 테스트하면 뭐 거의 90%, 91%, 평균 91% 정도 잘 나오고, 핵심 결과인 이제 트랜스포러닝을 하면 테스크를 이제 교체한 경우를 마련한 거죠. 그래서 평균이 한 81%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뭐 기존의 연구들이랑 비교했을 때 뭐 더 좋냐고 생각을 궁금할 수도 있는데요. 오른쪽에 나이는 그림처럼 기존의 이제 이런 워크로드를 분류할 때 사용했던 PSD나 심플 엔트로피, 넌 리니어 피처죠. 이걸 사용을 했을 때 성능이 이제 얼마나 떨어지는지 보여주는 건데 믿인 테스크는 뭐 당연히 뭐 그냥 이렇게 같은 테스크를 트레이닝 테스트 하는 거니까 좀 높았는데 이게 크로스 테스크로 넘어가면 한 20%씩, 25%씩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제 트랜스포러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 10%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해당 연구에서 사용된 트랜스포러닝 최적화에 대한 결과인데 이 연구에서 목적이 최적의 P와 U를 찾는 거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왼쪽 그림은 P와 U를 찾을 때 결국에는 초기값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냥 뭐 1,1,1,1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는 없고 이제 초기값을 초기화해서 넣어야 되는데 이 내부값을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낼 것인가 라는 걸 이제 확인을 한 거고 이제 분포에 흩어짐을 나타내는 이제 스케터 디퍼런스 그리고 최적화를 몇 번 정도 하면 최적의 값을 찾을 수 있는 정도를 확인한 건데 뭐 초기값은 여기 나와 있는 거 파란색처럼 랜덤으로 하던 아니면 여기 주황색처럼 아이젠 밸류를 기반으로 만들던 이제 한 뭐 5회에서 6회 정도 이렇게 최적화를 하면 훈련 자체에는 문제가 없답니다. 그래서 뭘 하든 이제 이터레이션만 높으면 상관없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오른쪽에는 이제 로스가 이제 두 가지 로스가 있었잖아요. 디스트리뷰션이랑 디스크리미네이션이라 그래서 세타 같은 경우에 둘 중에 어떤 것에 더 비중을 주는 게 좋냐 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그래서 뭐 결국에는 이 0.5가 세타가 0.5라는 건 그냥 전체 분포랑 분류 성능을 한 2대 1 정도 가중치를 주는 게 가장 최적이라고 하고 이제 같은 분포 내에서 이제 디스크리미네이션의 이야기인데 디스크리미네이션 아 이거는 분포네요. 그래서 분포내에서 이제 어 전체 분포를 동일한 클래스 간의 분포랑 전체 분포를 동일한 가중치를 두고 해야 되는지 어 아니면은 뭐 비율을 둬야 되는지를 본 건데 여기서는 이제 동일한 가중치를 주고 해야 최적의 이제 성능을 볼 수 있다 라고 어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이제 앞에 연구에서는 막 수신 때문에 진을 많이 뺐는데 이제 두번째 연구는 뭐 수식보다는 좀 그림 설명이 더 많고 모토 익스큐션이랑 모토 익스큐션이랑 이미저리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트랜스퍼러닝을 하는 연구입니다 뭐 전월은 전 어 이 논문이 실린 전월은 전화로 분유라 엔지니어링 이구요 어 q2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어 연구의 첫 인트로에서는 bci 가 뭔지 그리고 이의지 기반 bci 에 대한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 다음 문단에서 이제 뭐 머신러닝이랑 딥러닝을 활용한 bci 연구들에 대한 소개랑 이제 뇌파 기반 bci 연구들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데이터 양의 부족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트랜스퍼러닝이 소개 그 제안이 됐다고 하고 어 이 연구에서 이제 하려고 하는 크로스 테스크 트랜스퍼러닝은 이제 기존에 뭐 수행되어 온 1 뭐 크로스 서브젝트 아니면 크로스 섹션 세션 아니면 뭐 크로스 디바이스 뭐 이런 것보다 조금 더 어려운 문제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다음 문단에서는 모터 익스큐션 이랑 이미저리 특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두 테스크 간의 특성은 거의 유사합니다 근데 모터 익스큐션이 이제 실제로 움직이는 거다 보니까 더 뚜렷한 ERD랑 ERDS 패턴을 보이고 SNL도 좀 높다 뭐 이런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좀 부족한 MI 분류에 이 모터 익스큐션을 사전 학습 모델로 사용하면은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일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앞에서 이야기한 뭐 ME와 MI 과제의 활용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트랜스퍼러닝 방법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크로스 테스크 트랜스퍼러닝은 이제 최초 자체는 최초가 아닌데 모터 익스큐션 이랑 모터 이미저를 적용한 최초의 연구라고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연구에서는 사전 훈련에 사용될 익스큐션 데이터인 HEGD 이게 High Gamma 데이터셋이라는 거고요 테스트용으로 이미저리 데이터인 GIST 그리고 Open BMI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전처리는 이제 모든 데이터셋에 대해서 동일하게 진행을 했고 필터링, CAR 그리고 리샘플링 이렇게 진행을 했고 리샘플링은 이제 High Gamma 데이터셋, 그러니까 사전 학습 모델을 만드는 데이터에 맞춰서 했다고 하고 지금 보면 트라이얼 랭스가 4초, 3초, 4초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GIST 데이터셋에 대해서 테스트를 할 때는 이 HGD 데이터셋을 3초로 에폭을 하고 그리고 BMI 데이터를 할 때는 이제 4초로 하고 이렇게 데이터셋에 맞춰서 테스트할 데이터셋에 맞춰서 이제 유동적으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 연구의 플로우 차트를 보면 익스큐션 데이터로 이렇게 사전 학습을 하고 이미저리 데이터로 파인 튜닝하고 테스트도 같이 진행하는 방법이 진행되고 별거로 뒤에 이제 SHAP라는 이런 비주얼라이제이션 방법들이 있는데 이런 시각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Explainability Analysis를 적용했다고 합니다 이제 학습하는 방법은 여기 나와 있는 그림 같이 있는데 사전 학습에 사용되는 이제 HGD 데이터는 H6 폴드로 나눠가지고 총 이렇게 6개의 사전 학습 모델을 만들고 이제 다른 OpenBMI랑 GIST 데이터로 6개 모델을 각각 파인 튜닝을 하고 테스트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예시는 이제 그냥 OpenBMI를 했는데 GIST도 그냥 동일하게 진행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보면 스킴이 4가지인데 여기 보면 이제 스킴이 4가지인데 타 연구랑 비교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스킴을 사용한 것 같고 하나씩 설명을 하면 스킴 1은 세션에 상관없이 모든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앞단의 한 75%는 파인 튜닝에 사용하고 25%를 테스트 데이터에 사용한 경우 스킴 2는 이제 세션 1은 아예 사용 안하고 세션 2만 사용하는 경우 이 경우에서도 이제 세션은 이제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을 이제 상관없이 그냥 진행을 했고 스킴 3는 스킴 1보다 조금 더 보수적인데 이제 여기 세션 1의 데이터로 파인 튜닝을 하고 세션 2를 테스트에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스킴 4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션 1과 세션 2를 반반씩 파인 튜닝을 하고 테스트에 사용을 하는 경우입니다 보시면 좀 순서가 좀 뒤죽박죽으로 되어 있는데 주관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제 좀 보수적인 순을 좀 나열을 하자고 하면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스킴 3가 가장 쉽고 스킴 2가 가장 아 스킴 1이 가장 어렵고 스킴 2가 가장 쉬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수적이라는 말은 해결하기 어려운 순서를 의미하고 그래서 아마 성능은 스킴 3가 가장 낮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 아래 표와 같은데 HGD로 모델을 훈련한 건 이제 모두 동일하고 테스트를 어떻게 했느냐의 문제인데 앞에서 이제 설명드린 스킴 중에서는 이제 스킴 1만 사용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서브젝트 스페스피, 그리고 서브젝트 인디펜던트, 그리고 서브젝트 어댑티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스페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험자별로 파인 튜닝을 하고 테스트를 한 경우 그리고 인디펜던트는 파인 튜닝 없이 전체 데이터로 테스트 한 경우 그리고 어댑티브는 전체 데이터로 파인 튜닝을 하고 테스트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제 당연히 스페스피이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일 것 같은데 보면은 이제 어댑티브 성능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개인별로 하는 게 가장 원래는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댑티브를 했을 때 더 높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이게 아마 데이터 개수가 이제 많아지면서 딥러닝의 성능이 올라가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저자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이제 트랜스포러닝 자체가 목적이 이제 데이터 부족을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이 크니까요 그래서 데이터 개수가 많아지면서 딥러닝에 좀 성능이 올라간 것 같고 이게 트랜스포러닝을 사용을 하면 다른 뭐 기법들에 대해서 당연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성능이 좋았음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제 타 연구들과의 비교에서도 뭐 당연히 제안하는 연구가 가장 좋았다고 하고 이 결과에서 사실 뭐 논문들을 인용하는 거다 보니까 통계 분석은 따로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스킵이 1, 2, 3, 4가 있는데 보시면 아까 사전 연구들이랑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스킵을 나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전 연구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 이제 어댑티브, 어댑테이션을 트랜스포러닝 하는 게 가장 성능이 좋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 부분인데 뭐 딥러닝 모델 최종단의 피처들 그러니까 플립 커넥티드 레이어의 피처들을 추출을 했고 당연히 이제 서브젝트 오브젝트가 가장 성능도 좋았고 한눈에 보기에도 피처가 되게 분포가 잘 이렇게 나눠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SHAP 결과인데 이걸 SHOP이라고 읽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LIP처럼 인풋 데이트에서 의미 있는 인덱스 어떤 셀들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이 SHOP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SHOP VALUE가 양수인 경우에는 이제 특징값이 클수록 H값이 커지는 데 기여했다는 의미고 음수인 경우에는 특징값이 클수록 H값이 작아지는 방향으로 기여했다 이렇게 뭐 사전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양수면 분류에 도움이 되는 거고 음수는 이제 분류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저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것처럼 테스크를 수행하는 반대편 방구에서 이제 액티베이션이 있고 그게 유의미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핸드 이미저리를 하면 이제 왼쪽 방구에서 나타나고 왼쪽 핸드 이미저리를 하면 오른쪽 방구에서 나타나고 그래서 따로 뭐 이런 영역에 대한 건 조사를 했는데 주파수 성분에 대한 조사 안 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이미 벤드패스 구간을 이제 8에서 30Hz를 사용했는데 여기 안에 이제 뮤파랑 움직임이랑 관련이 있던 뮤파랑 베타파가 이미 다 속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냥 이 대역 자체가 의미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그 외에 이제 데이터 길이나 데이터 개수 뭐 러닝레이터 러닝레이트가 얼마나 돼야 되는지 이런 최적화하는 결과가 있는데 뭐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좀 뺐구요 사실 이 두 연구를 공부하게 된 계기는 제가 이제 수행하고 있는 촉각 과제에서 천연도부터는 이제 설치료 G 데이터를 사람에 맞춰서 데이터를 재생성하는 그런 모델을 개발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뇌파를 적용하는 이런 트랜스퍼러닝이 좀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요즘 최근에는 이런 트랜스퍼러닝이 어떻게 수행되고 있나 좀 궁금해서 공부를 하게 됐고 특히 이제 뭐 설치료에서 인간은 종이 아예 다른 거다 보니까 이런 테스크를 아예 다른 테스크를 사용을 하는 이 크로스 테스크라는 부분을 좀 집중해서 봤던 것 같고요 보니까 이제 뭐 데이터가 뭐 스페시픽보다 어댑티브를 한 경우가 더 높아지는 것처럼 이제 데이터 개수가 높아지면 딥러닝 모델 자체의 성능은 올라갈 거라는 기대를 할 수 있으니까 다행히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뭐 설치료나 사람 데이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좀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뭐 분류가 잘 되게 하는 거랑 데이터를 재생성하는 거는 좀 다른 어떻게 보면 좀 더 상위 문제이긴 한데 이제 두 연구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수학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또 공부하면서 도움이 많이 됐고 딥러닝 모델에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지 이런 것도 좀 힌트가 됐던 것 같습니다 뭐 수식도 많고 설명도 많았는데 이런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